은선미가 잡힌 건 아니지만 이미 승부는 끝났다고들. 칸모르를 넘겨라. 칸모르를 갚는다고 당신이 정말 그 이름의 주인이 될까? 아람은 그딴 거 필요 없어. 나는 타고! 오늘 그 고리를 끝난다. 기가 막힌 작전인데 실패했어. 이제 악원온들은 발복이 하는 흔적도 없을 벌레 같은 형세입니다. 악원군이 정멸하고 이날 신기만 살아남으면 그건 이미 이날 신기가 아니야. 아람이